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티브 리믹스 32카운트 4, 임프로버 레벨에 태그 2번, 리스탈트 2번 있는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발 킥, 백, 백만보, 백락, 리커버, 포드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튼,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 피버튼,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스케이트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킥, 왼쪽 4분의 1, 피버튼, 포드, 킥,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지금 했던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오른발, 킥, 오른쪽 4분의 1, 피버튼, 포드 킥,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오른쪽 1분의 1, 피버튼, 오른쪽 1분의 1, 피버튼, 왼발, 백, 오른쪽 1분의 1, 피버튼, 사이드 놓으면서 슬라이드, 왼발은 드래그, 볼, 워크 2번,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2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월 8 카운트 1, 2, 3, 4, 5, 6, 7, 8 비슷할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